두 번째 노래, 계절의 끝에라는 노래였고요 세 번째 노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싱어송라이터로 정식으로 데뷔한 지는 6개월이 채 안됩니다 제가 이 두 번째 노래를 작년 11월에 발매를 했었거든요 원래는 제가 노래를 전공하던 사람이었는데 뭔가 제 노래도 써보고 싶고 연주를 하면서 불러보는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지금 굳게 마음을 먹고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결심을 하고 처음으로 썼던 곡이 세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인데요 제목은 나는 이고요 제가 그때 좀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해서 나는 이란 이름을 붙여서 쓴 노래입니다 마지막 노래 나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 나는 걸어왔구나 갈색 우산을 쓰고 나는 이 거리를 나는 이 거리를 나는 안참 동안 걸어왔구나 나는 나는 어렵듯이 알고 있구나 푸르던 이 하늘도 해맑던 내 맘도 반짝이던 이 시간들도 이제 남김없이 사라졌구나 아 나는 솔직하지 못해 됐었구나 저 구름 뒤에 숨어 비가 그칠 때까지 한참 또 난 소송이었구나 아 나는 어렵듯이 알고 있구나 푸르던 이 하늘도 해맑던 내 맘도 반짝이던 이 시간들도 이제 남김없이 사라졌구나 네, 저는 싱악성 라이터 이재원이었고요.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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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